XSFM입니다. I, D, W, K 2019년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저는 위원장인 윤세민입니다. 이거는 저는 국뽕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뭡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고위공직자나 심지어 대기업 총수까지 불러서 윽박을 지를 수 있는 자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례형으로 열린다는 것. 그럼요. 네, 이거는 저희가 국뽕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이 기간에는 그래서 사실 언론도 축제해야 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올해는. 올해도 원래대로 5월까지면 축제였을 텐데 7월이 돼서 딴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보다가 어? 이번 국감에서 딴 얘기 계속하는 거 아니야? 더 큰 축제구나! 했다가 그 얘기 안 하네? 안 가. 그렇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유 보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제 앞에는 덕칠간사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제 슬슬 졸려오는군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기사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국감 포토. 아, 사진만 찍어. 그거 올려서 뭐하냐고요? 국감을 시작하고 있다. 그냥 목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지난번에 작년에 그 과방이 국감에는 등 뒤에 벽시계가 그 수확 벽시계였어요. 네.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인테리어나 그런 걸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작게 나오고. 그러게 말입니다. 맥락을 집자면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은 언론이 해줘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29 데이즈 NK365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19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탓!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순면 감촉 커버로 더욱 부드럽게. 다이아몬드형 몰딩으로 새는 걱정도 덜어주고. 울트라 슬림으로 더욱 편하게. 3D홀 흡수로 피부에 닿는 면적도 줄여주는. 대형 생리대도 이젠. 29 데이즈.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데이즈. 고마운 스폰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9 데이즈. 유해물질 제로. 보풀 없는 순면 감촉에 편안한 사용감. 29 데이즈에서 원하는 날, 원하는 제품을 무료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 이건 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야 하죠? 사뽕? 액봉. 사뽕. 방송뽕. 29 데이즈의 공음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하실 때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저희 XSFM을 생각해 주십시오. 나 혼자 산다 패키지부터 우리 셋이 산다 패키지. 중형과 대형 정기배송 등 다양한 주문 형태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양에 맞춰서 배송 주기만 잘 설정해주면 된답니다. 네. 이달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친환경 팬티라이너 한 픽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제품으로 편하게 29 데이즈를 이용해보세요. 포털에서 29 데이즈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의 진술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견제하는 행안위입니다. 그 외에 공무원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도로교통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자유총연맹 등도 행안위의 감사 대상입니다. 행안위 국감은 지방의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중앙에서 해소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대구, 전남, 부산, 전북, 서울, 충남, 인천, 경기 등의 광역단체를 두팀으로 나누어 감사하였습니다. 정수 22명, 현원 22명의 행안위 구성입니다. 위원장 서울광진갑, 민주당 전혜숙, 민주당은 간사 서울중구성동구갑, 홍익표 등 10명, 한국당은 간사 울산 남구갑, 이책익 등 8명, 그 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광주광산을에 권은희 의원 1명뿐이라 그가 간사입니다. 비교석 구성이 3명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대구, 달서구, 병, 조원진도 있고, 경기, 광명, 을, 이연주도 있습니다. 씬스틸러가 너무 많은 거는 영화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씬이 없어. 그 둘이 싸우면 또 그냥 둘을 주인공이구나 싶어도 되는데 그 둘은 또 안 싸우더라고요. 에일리언과 프레데터? 네. 이슈들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슈 하나, 경찰은 우리를 감시 중인가? 무소속 정인화 CI와 DI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DI는 듀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이고요. CI는 커넥팅 인포메이션입니다. 먼저 CI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서비스 간의 동일한 사용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본인 확인 기간에서 부여하는 개인정보입니다. 네이버는 한 사람의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내가 요즘엔 주인 번호를 입력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연 네이버는 내가 아이디를 몇 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요즘엔 주인 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대신 뭘 해도 본인 인증을 하죠? 아, 그... 요즘은 한 몇 년 사이에 제가 사이트를 가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입 안 하고 소셜 아이디나 포털 아이디로 가입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가급적 가입을 좀 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내신원을 알아서 가입은 시켜주죠. 그래서 요즘 휴대폰 문자 열면은 인증번호 문자 온 거랑 카드 쓴 거 문자 온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친구가 없어진 게 아니고 모두 그렇습니다. 친구가 없어져서 얘기도 하지만. 꾸준히 없었는데요. 그건 변수가 아닙니다.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그럼 CI 값을 통해서 나를 확인합니다. 이건 나이스 같은 개인정보 회사에서 CI 값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리고 네이버에 DI 값을 줍니다. DI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서 한 사이트에서만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CI 값은 주민번호처럼 하나씩 부여되어 있지만 DI 값은 각 사이트마다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를 예를 드는 겁니다. 네이버는 나의 DI 값은 알아도 나의 CI 값은 몰라요. 그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의 DI 값과 다음에, 다음에 아니죠 이제. 카카오의 DI 값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트에 DI 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그 사이트에는 정보만 유출이 되고 다른 사이트의 이용 현황까지는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나의 DI 값이 떠 있다면 어떨까요? 아, 내 남은 수명처럼 아니면 뭐. 네. 홍성갑 DI 값이라고 검색을 하면 DI 값이 뜨는 거예요. 홍성갑 인 카카오, 홍성갑 인 네이버. 그렇죠. 경찰은 2009년부터 나이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DI 값을 조회할 수 있는 중복가입 확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무소속 정인화 위원실입니다. 경찰이 이 DI 값을 아무 제한 없이 조회해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 예. 경찰이 나의 DI 값을 알아내면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뭘 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영장을 제시하면서 열람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이트에서도 영장 없이 DI 값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음, 자기들이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그럼 경찰은 10년 동안 이걸 얼마나 많이 조회했을까요? 혹은 누구의 DI 값을 조회했을까요?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온 심의영 나이스 대표는 경찰 정보 시스템을 통한 DI 조회 건수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관할이긴 한데 경찰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이긴 한데 경찰은 자기들이 봤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도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정인화 의원실은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조회 건수를 알아왔습니다. 4,400건입니다. 이거 뭐 경찰이 아니라 요기요의 DB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DI 값을 알아도 내 사이트 활동 내역을 보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 관문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영장 신청을 4,400건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에는 경찰 인력이 여기 다 투입됐다고 가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 거야? 그렇죠. 요기요다, 요기요. 너무 많은데? 남의 아이디로 요기요 시켜먹었다. 이걸 4,400건이니까 한 달 4,500이라고 쳐보면 하루에 150건씩 조회가 됐다는 거예요? 휴일 쳐줘야죠. 안 치고도. 200건이 넘어요, 하루에. 네. 누구 걸 얼마나 이렇게 볼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 DI 정보라는 건 보면 어떤 용의자의 네이버 기록을 봐야겠어. 라고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 같은 수치가 온라인과 관련된 고발이나 고소가 얼마나 많은가일 텐데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적을 수도 있는데. 이 DI 값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CI값과 DI 값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CI값이 CI나 혹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면 더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염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안 기술상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게 조금 무섭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10년 동안 이걸 누구를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적 안 했으면 앞으로도 없었고요. 지적 오랫동안 안 했으면 이걸 가지고 장난삼아 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있겠죠. 경찰 내부 후에. 이슈 2. 선감학원 납치 사건. 민주당 권미혁. 권미혁 의원이 기억해둬야 할 역사 하나를 발굴해내어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에 있었던 선감학원이라는 소년원 이야기입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때 안산 선감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 섬이 방조지를 만들면서 대부도와 연결돼서 육지화됐죠. 네. 지금은 뭐 어디 조개구이집들이 있겠죠. 아니요. 경기창작센터 있고요. 그렇습니까. 조개구이집은 없습니까. 조개구이집까지는 모르겠는데 바다향기수목원 들어와 있고요. 조개나 구워보고 하는 게 싫어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2021년에는 여기 귀농에 대응되는 귀여학교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생선고이집은요. 안 가봤어요. 안산 선감도 당시. 제부도는 하면 무한 리필이죠. 인천은 거의 다 무한 리필이잖아요. 진지해집시다 여러분. 그런 곳에 중국 관광객들을 너무 많이 데려가면 안 되겠다. 대신에 광어를 먼저 시키면 조개가 무한 리필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범죄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 보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얽혀 있어요. 성감학원은 1942년에 있었는데 해방 후에도 이게 계승이 됐어요. 1982년까지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되는 소년들은 소년범조차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살짝 했다든지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소년들이었겠지만 군사정권은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잡아가서 강제 수용했습니다. 여기서의 불량 행위란 젊은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남성인데 머리가 너무 길다. 부츠컷 바지의 밑단이 너무 넓다. 그조차도 아니에요. 소년들이라고요. 학교 사복을 10대 초반. 학교에서 학생 주임에게 대들었다 등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라이코스 아일랜드 교도소 같은 곳으로 끌려갑니다. 정책의 이름은 불항아 정화 정책이었습니다. 정화. 일단 갱생시설이니까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일제시대에 커서 그대로 벗겨왔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농사와 자급자족을 배운다는 활동은 있었는데 이걸 강제노역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소년들은 탈출을 시도하죠. 하지만 당시에 이곳은 섬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맞아서 죽고 영양실조로 죽어 나갔습니다. 권미혁 의원실은 선감학원의 퇴원아 대장 그러니까 퇴원한 아이들의 대장을 분석했습니다. 총 4,691명의 삶이 그 안에 있었더군요. 4,691명 중에서 귀가 조치된 소녀는 1,178명이었습니다. 언젠간 귀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갱생시설인데. 네. 근데 70% 넘게는 거기에 계속 살았다? 취업이 된 숫자가 413명. 그런데 사망이 24명으로 기록돼 있어요. 반면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무단이탈자입니다. 833명. 6분의 1에 달하는 수용자가 탈출한 수용소는 이미 수용소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 숫자 중에 대다수가 무단이탈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면서 근데 탈출이 쉬웠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이었잖아요. 바다로 탈출하려 했던 사람들이 익사했던 사례가 많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서 죽은 사례. 영양실조에서 죽은 사례. 선감학원에 들어간 소년들 중에서 대부분이 10대 초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혀온 즉 그나마 소년범일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10%인 20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단속반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가 조치라고 했잖아요. 귀가 조치로 나갔다는 건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년이 4분의 1이에요. 여기서 뭔가를 짐작할 수 있죠. 가족이 있는 소년이 총 73%인 1438건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잡아온 겁니다. 선감학원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은 2명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산 8선거구의 민주당 원미정 의원과 국회의 권미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선감학원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시설이 세워진 걸로 따지면 한세기가 넘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 시설에 대해서 알려진 게 일제 당시에 선감원의 부원장의 아들이 이하라 히로미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1989년에 팩션 소설을 해놨어요. 아선감도라는 제목의. 이게 본인이 부원장의 아들로서 그 선감도의 실제 상황을 봤던 그 기억이 너무 괴로워서 본인이 성인이 된 후에 참여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에요. 문학작품을 가장한 양심선언이군요. 팩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위령비 세우는 것을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좌초가 됩니다. 보통 그런 자그만한 공간을 내달라고 했을 때의 노가 나오는 건 지방의회에서 노가 나와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그런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 안산시의회나 경기도의회가 뭔가 막았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90년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피해자들과 이하라 히로미즈 선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2000년에는 MBC에서 드라마 선감도를 방영했습니다. 이건 일제시대 당시의 선감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히로미즈 선생의 증언을 더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결국 2014년에 위령비가 세워집니다. 이하라 히로미즈 선생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79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일 참 많은데 형제복지원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90년대부터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이야기도 있었고. 신기하게 해결 안 됩니다. 형제복지원의 범인은 부자로 살다가 죽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자식들이 그 부를 이어받아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형제복지원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삼천교육대형이랄까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숫자를 채워야 할 이유가 관원들에게 생겨납니다. 잘못하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 더 잡아드려. 그리고 형제복지원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형제복지원은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의 숫자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삼천교육대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관에 의한, 관을 위한 강제납치였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넘어가면 돈 벌려고 강제납치하는 시설로 변화합니다. 그 당시의 시설들이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은 그냥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살아계시면 평생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은 진짜 100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권명의 연발로 첫발이 떼어진 수준이다. 이게 2010년대에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심지어 60년대, 70년대 이런 때에도 이런 데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랬대요. 그런데 아직도 시작 단계군요. 그렇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행안이 오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도간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소화기 이야기가, 소방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 중에는. 이슈 3. 진화의 진화. 무소속 정인화. 소방서가 불을 끌어 출동하면 보통은 물을 뿌립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많이는 안 보나? 어쨌든 사진을 찾으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로 인해 꺼지지 않는 불이라도 물을 대량으로 쏟아 부어서 산소 공급을 줄이고 그러면 불길이 줄어드니까요. 정인화 의원은 다른 패러다임을 제안했습니다. 일컬어서 신기술에 맞춰가자. 고전적인 물 분사 방식은 복합건물이나 화학제품 화재 이런 것의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방관의 부상 위험만 높인다. 가끔 그런 것도 보게 되죠.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잡히지 않는 불길. 국보 1호가 그렇게 탔죠. 소화전이 근처에 없으면 시도도 오래 못합니다. 정인화 의원이 제안한 방식은 포소화 방식과 압축 공기 포소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공통점은 화학물질을 이용한다는 데 있어요. 포소화 방식은 화재 시설의 SF라고도 불린다는데 전용 약품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물의 비율을 맞춰서 풀어둡니다. 커다란 탱크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수용액을 분사하는 겁니다. 물 대신에. 이게 질식 소화라고 불러요. 연소물의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 그리고 냉각 소화라고 합니다. 물에 의해서 온도를 낮춰서 푹 끄는 건데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압축 공기포는 그럼 뭐냐. 이거는 일본은 1998년부터 도입했고 독일은 의무화 시켰대요. 포소화 시설에서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약품이 또 있는데 그거를 공기압을 통해서 거품의 형태로 쏘아 보내는 겁니다. 아 그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를 거예요. 이건 아마 질식 소화겠죠. 산소를 차단하는. 그래서 시설 파괴가 매우 적습니다. 다만 이 두 방식은 세심한 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비용 문제도 있다. 한 1.6배 정도 더 든대요. 특히 포옴의 경우에는 거품의 경우에는 소방관의 건강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론 근거를 대긴 했는데 일단 전적인 도입은 어렵다. 공장 지역 등에 시범 설치하는 방안 정도는 수용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인화 의원은 이미 이 정도도 예상을 했나 봅니다. 복합화재와 지하화재 발생 우려 지역들 있죠. 거기에만 일단 우선 도입을 해보자고 제안을 이미 했던군요. 약품을 쓰면 약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유효기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탱크를 늘 둬야 되잖아요. 이 폼은 압축분사식은 전용 차량이 따로 있어요. 국가직으로 전환 돼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거점 소방서마다 압축분사식 차를 하나씩 대주고 물탱크도 하나씩 대주고 그래야 되겠죠. 소방 얘기 많다고요? 이슈 4. 신우전자의 소화기 결함. 민주당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주방용 소화장치가 폭발하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꽤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방망제신문에서 시리즈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정확히 몇 곳이 폭발했는지는 현재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망제신문에 의하면 인천의 한 단지에서 100곳이 넘게 폭발한 곳도 있고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60곳이 넘게 폭발하고 강남 왕심리에도 30곳이 넘게 폭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이 안 났는데? 이 소화장치가 싱크대 위에 있죠. 자동 소화장치죠. 거기에서 1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소화액이 분출이 되는 건데 그 찬장 안에서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 수원, 인천, 전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일단 소방청에서는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방청에서 확인한 것만 이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기를 만든 제조사는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곳에 5만원에서 27만원에 달하는 유상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망제신문에 의하면 폭발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 사용기한이 5년이 지나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AS를 진행해주겠다고 안내문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당 교체기간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25만원의 교체비용이 들고 비교체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 애플인데? 아니, 이거는 애플이나 삼성보다 더하죠. 아니, 생각해보면 사용기에는 5년이 지나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러면 소화기간이나 시한폭탄이죠, 5년짜리. 네. 해당, 그러니까 이 결함에 이어서 AS 장사를 한 거죠. 5년이 지났다고 쳐요, 사용기한이. 그러면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이 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능이... 폭발하면 안 되지. 성능이 떨어지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폭발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아니면 뭐 업체에서 아, 이제 리스기간 끝났습니다 하고 때가 안 되다거나. 네. 그러나 업체의 입장은 여전히 하자보조기간 3년, 내용연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함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리콜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5년이 지났다. 너희가 더 쓰지 못하게 우리가 폭파한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것은 이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AS 장사를 계속 해온 거예요. 네. 문제가 발생했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한테 돈 내고 안 고치면 나중에 서져도 우리가 책임 안 짐이라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요. 그러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결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함으로 결론을 내리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전이. 이 소화장치는 전국 18만 6천 세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실은 소방청이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심지어 소방청은 이 소화장치가 설치된 세대도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의원실에서 갖다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장치의 파열 신고센터도 국감 5일 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감 좋네요. 네. 기술원과 소방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는데 기술원은 2018년 3월에 사고를 인지했는데 소방청은 올해 1월에 인지했습니다. 둘이 엄청 안 친한가 보네요. 말이 안 되죠. 이에 대한 국감장에서 성문호 소방청장의 답변은 매우 간결합니다. 보고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지자체와 문화재청인가요? 국가에서 월급 받을 생각 없다는 태도네요. 소방만재신문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기술안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더 많은 내용의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소화용기가 폭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용기만 개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건 없대요. 소화장치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소화용기만 따로 개별 승인을 받는 그런 건 없는데 그게 새로 생겼대요. 갑자기 기술원에. 생긴 이유가 소방장비 제작업체 조합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생겼다고 하는데 그 조합의 이사장이 제작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런 내용도 소방만재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업체의 대표 불러야죠. 국감은 그런댑니다. 하지만 출장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예측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증인 출석 통보 이후에 항공권을 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복 회장인가요? 이진복 회장이 아니라 이기영 회장인가요? 하나도 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이거를 이진복 의원실에서 깼거든요. 여기 등장한 국회의원들을 빼고 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을 빼고 나타난 등장인물 중에서 맨정신 박힌 건 소방만재신문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보면요. 이 업계의 생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이러한 회사들은요. 국가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관리받아 하는 대상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화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가스 차단 장치, 가스 경보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연구비를 더 드리면 안전과 관련된 홈네트워크를 연구합니다. 이런 건 절대로 개별로 팔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면 엄청난 물량으로 건설사와 계약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뽑아내야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가정 관련된 안전장치, 소방방제장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아파트 세대 전체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런 곳들이 지자체와 밀착하거나 가장 무서운, 전국구로 가장 무서운 건 소방기술원과 밀착하면 그냥 망합니다. 이 신우전자는요. 지금 이 사태가 터진 지 며칠인데 홈페이지 가봐도 아무 소리 없어요. 이기흥 회장하고 비슷한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술원의 어떤 사람, 혹은 소방방제청의 어떤 사람들과 친하기 때문에, 혹은 이윤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까지 추측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무서울 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언론사가 보도 제대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하고 똑같아서 소방 관련된 업무는 불 끄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하면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리콜을 사전에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돌아보라고 지방분권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행안부 조직이 비대해 보일 정도로 큰 건데, 이런 게 이제 걸려올라왔으니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나쁘다고도 할 수 있고. 혹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호전자의 것인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안 보여요. 관리실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관리실이 대답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단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를 위주해. 그렇다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대구경찰청. 경찰청장들은 치안정감들이 지역별로 불러올라옵니다. 치안감들이. 원래 대구경찰청 국감은 2년만 열리는 거예요. 2년마다 가니까. 일반적인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찰청 감사를 이틀 남겨둔 8일. 대구 달서 의뢰에 윤재옥 의원이 여야 간사들을 불러서 요청을 했습니다. 뭘 어떻게 강력한 요구를 한 것인지. 대구경찰청 국감이 현장 방문과 보고 형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장을 가야겠다, 우리가 꼭. 아니죠. 이 현장 방문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돌아보고 오잖아요. 원래는 그래요. 청문회 안 하잖아요. 맞아요. 지리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일단 브리핑을 듣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들이를 왜 굳이 가자고 주장했을까요? 윤재옥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경찰 생활을 했고요. 대구경찰청 차장까지 올라갔고 경북지방경찰청장도 지내본 사람입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뭘 브리핑했을까요? 대구의 미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개구리소년사건의 수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시연과 견학으로 국감을 채울 예정이었습니다. 네. 행복했죠. 하지만 브리핑을 들으러 앉아 있었던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왜죠? 윤재옥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다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사람은 놀랍지만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직업 국회의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대구의 집창촌인 자갈마당, 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업주와 조폭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걸 준비해왔는데 왜 현장시찰로 바뀌었냐는 불만이었어요. 아, 다 캐놨는데 왜 지금 도시락 싸들고 소풍 나왔냐? 이틀 전에 당신들끼리 쫙쫙꿍해서. 윤재옥 의원을 스나이핑한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놀랍지만 두 번째로 조원진 의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둘은 친해질 수 있어요? 네. 우리 대구경찰청이 2년 만에 왔다. 자갈마당 유착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구리 소년 하나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다른 거 묻어버리는 거 좋지 않다. 아, 조원진 의원실도 이현조 의원실도 대구경찰청 2년 만에 감사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 자기들이 보기에는 금광을 좀 캤나 보네요. 한두 가지씩 잡고 있던 거죠? 이건 좀 신기하네요. 조원진 의원은 같은 달서잖아요. 네. 바로 옆이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윤재옥은 경찰 출신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 대구에도 좋지 않다. 사실 금년에 대구경찰청은 온갖 구설수에 시달렸습니다. 아까 조원진 의원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자갈마당 있습니다. 자갈마당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유착을 그 일부이기도 했던 포주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 그 커넥션에서 포주들이 제일 아래였어요. 제일 착취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공론화시킨 게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올, 이게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집창촌 재개발이 90년대에 이야기 될 때는 단지 집창촌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제일 강했어요. 근데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넓은 빈 땅, 시내 한복판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파워게임의 순서가 바뀝니다. 원래 포주 중에 제일 센 사람이 최고. 그다음에 그가 장부를 들고 있었던 주변의 경찰들. 이 바로 그 밑에서 떡고물도 먹고 그다음에 힘든 일들도 민원들도 해결해주고 그런 정도. 이게 권력관계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재개발 조합장. 음, 그렇구나. 그리고 지역에 돈 제일 많아서 용역강패도 다룰 수 있고 땅도 제일 많은 사람. 지역 유지가 넘버원으로 바뀌었어요. 집창촌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지금 2010년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포주들이, 건달 출신들이 하면 하란대로 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건달들 중에 인권운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 포주들은, 포주들도 그 커넥션의 일부였는데 왜 그들은 처벌하지 않느냐, 수사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강화, 보통 2차 윤창호법이라고 불렀죠. 그 강화가 있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지난 7월 경찰관 두 명이 음주 단속에 연달아 걸렸습니다. 이것도 일부입니다. 같은... 경찰이 음주 단속에 걸린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보통 경찰이면 그 누구보다도 오늘 밤이나 오늘 아침에 음주 단속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리려고 마셨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교통계는 쳐다도 안 볼 만큼 많이 마셨던, 많이 마려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늘 알고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시다 보면 내가 알아서 안 걸린 건지 내가 마시는 날 그냥 안 나오는 건지 헷갈리는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혹은 그 모든 게 존재한다는 걸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고주망태. 무화지경. 같은 달 7월에는요.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수배자에게 수배 정보를 넘겨줘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다른 간부는 지인 여성을 모텔에 3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과 유사관관을 저질러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징역 2년밖에 안 나올까요? 전 이거 둘 다 왜 징역이 있다 이밖에 안 나오나 좀 불만이긴 해요. 저도 이거 봤는데 유사성폭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게 맞는 내용이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이 됐으니까요. 이게 좀 심각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32시간을 감금하고 폭력을 자행했다면 이건 중감금이잖아요. 우리는 선거 데이터 센터를 해봤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례 말고 평범한 비위 행위도 꾸준했습니다. 2017년에 38건, 2018년에 25건, 2019년에는 8월까지 쳐서 10건 등으로 약간씩은 줄고 있지만. 저 극우쟁이 의원들이 비위 사실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국감장에 나와서. 윤재욱 의원이 대구경찰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이 갑작스러운 나들이. 그렇죠. 자, 김밥을 드시고 가십시다. 이 날이 오전이 대구경찰청이었고 오후가 대구시 국감이었어요. 오전 시간을 그냥 그걸로 다 떼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현장 돌아다니고 이런 걸로. 이미 그래서 윤재욱 의원은 당황했나 봐요. 이게 여야 간사와 위원장과 제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진화에 나섰는데. 이미 여당 간사로서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던 홍익표 의원이 시큰둥해져 버렸어요. 아마 원래 그 협의를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여야 간사들은 또 허가를 했을까요, 허락을?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하긴 하죠.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이 뿔이 난 거죠. 그리고 일정을 갑자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런 거는 웬만하면 처리해주는 사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요. 어차피 대구시 가니까 뭐 이러고 말았겠죠. 그래서 결국 홍익표 의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윤재욱 의원은 얼렁뚱땅 넘기고 싶었다고. 그렇죠. 저도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뭐 위원장이야.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해도 윤재욱 의원을 보고서 우리 야당의 위원을 보고서. 왜 그래요? 유착관계 있습니까? 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얼렁뚱뚱은 배우고 싶네요. 그래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원 여러분들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해서 원래 계획대로 돼버렸습니다. 국가는 했어요? 출장 나와서. 물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브리핑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허탈하게 이럴 거면 그냥 국감하지 왜? 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리핑 괜히 들었잖아요. 결국 이현주 조은진 의원에 의해서 자갈마당 이슈가 지리되면서. 그런데 이것밖에 못했어요. 다른 이슈들은 얘기 못하고. 개구리 소년 브리핑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은 이왕 시작한 거 개구리 소년 이슈 가지고 또 청장을 때렸어요. 이게 미흡하다. 저게 미흡하다. 그래서 송민원 청장과 윤재욱 의원의 행복한 계획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성공한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절반의 성공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삐리 받았는지 대구 시국감 가서도 개구리 소년 이야기를 했고요. 자갈마당 얘기도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집창촌 정비 사업이 안 끝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은 여기 사업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끝내고 싶어 할 것 같다.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것 같다. 내년에 새 국회의원들 들어왔을 때 다시 손 쓸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윤재욱 의원이 이게 얼렁뚱딱 넘어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보이네요. 그런데 이러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은 매우 부차적인 문제입니다만 시내 한복판의 마지막 빈 땅에 삐까뻔척한 재개발이 어떤 어떤 동네 유지들의 마음대로 끝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선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슈 6. 선거와 검열 한국당 이진복 안성수 김성태 저는 행안위를 준비하면서 딱 세 개를 정했거든요. 경찰에서 하나, 소방청에서 하나, 그리고 선관위에서 하나씩 뽑아야겠다. 이후로 중요한 국감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질의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 없거나 혹은 보도가 없어서 그중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고 또 내년에 의미 있을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당 이진복 의원입니다. 본인이 선거할 때 선관위로부터 현수막 문구에 대한 검열을 막고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고소를 해서 선거 기간 동안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면은 선거 기간 동안 이런 불필요한 고소고발 조사를 좀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박영수 선관위 사무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기왕에 한 시즌만 바쁠 거 조금만 더 바쁘셔가지고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발표를 해주고 중재 역할도 해주시면 검찰한테까지 굳이 매번 넘어가가지고 불러다닐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것도 선거 기간 동안 행정 낭비잖아요.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 등이 게재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국내 게시판을 확인하는 대로 업체의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과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제 조치를 요청해서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진보 구현은 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선거 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스라엘의 본부를 두고 있는 사이트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그 사이트의 주소를 지역민에게 문자로 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관위의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역량이 없다고 포기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이진보 구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는 당연히 역량이 없죠. 이거를 수사기관이 붙어서 해도 찾아낼 수 있을 똥 말똥인데 그 말도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선거가 끝나고 바로 없어졌대요. 그래서 결국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진보 구현이 제시한 거는 이런 건 아카이빙이라도 좀 남겨봐야 하지 않을까. 선거 이후로도 끝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야지 이런 일이 좀 차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아마 내년 총선에도 몇 건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온 이슈는 바로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당 이진보 안상수 김성태 의원은 조국 힘내세오 검색어가 13시간 동안 실검 1위였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라 막을 수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의 여민수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증인에게 조작 여부를 캐물었고 민주당은 조작 아니죠?를 확답받으면서 증인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가운데에 있는 자식의 괴로움이죠. 당연히 포털은 조작에 흔적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런 현상은 아이돌 팬덤에 의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금만 써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천만이 검색하다가 천백만이 검색하면 순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한 명이 검색하다가 갑자기 만 명이 검색하면 1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과 가을에 대학교 수강신청 검색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대진대 수강신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학생들이 급해져서 갑자기 검색어 유입이 늘어난 거죠. 그런 식이에요. 김성태 의원은 믿을 수가 없었죠. 조국 김내수가 13시간 동안 일이라니. 나도 힘이 없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선거기관만이라도 실검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여민수 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관단체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야 공이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정치는 제일 중요해요. 정치는 두 가지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있는데 이 후자를 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아니 지들이 뭐라고 실검을 막아요. 그럼요. 실검을 보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은 어떻게 할 거야. 지들이 뭐라고 실검을 막아요. 분명히 윤상직 의원은 머리채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실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건 그래. 없애지 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중요한 국민도 있을 수 있죠.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혹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탑.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 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고객 한 분이 구매할 때마다 하루를 기부하는 생리대. 29 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XSFM 그것을 하기 싫다 특별기획. 2019 국정감사 기록실. 행안이 시간. 장면들이 많은데 위원회 구성상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원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웃긴 장면 어딨어? 라고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공화당 간판주자. 공화당 원내대표. 물론 공화당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아까 전전에 두 극우 의원분들께서 모처럼 평범한 일을 해내시는 걸 봤잖아요. 그 업무를 해낸 걸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업무를 한 것을 봐야죠. 그거는 제가 국감 방송 준비를 하기 전부터 기사가 뜨자마자 스크랩을 해놨던 소식입니다. 보시죠. 한 게 더 있어요. 법사위에. 법사위는 좀 길 겁니다. 방송이. 이번 국감 3대 욕설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나올 것 같았죠.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권은희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병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뭐하러 굳이 전 민정수석이라고 부르냐. 좀 꼬인 거 아니냐. 무슨 문재인 변호사. 그렇죠. 그렇게 항의를 했고요. 조국 권은희 의원은 당시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당시의 직제를 호명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아 이것도 조금 쓸모없는 신경전이군요. 둘 다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 그렇죠. 이게 그 아이돌 팬들의 사상 논쟁이 가끔 이런 식이에요. 네. 그 전 회사 얘기는 왜 지금 하냐. 뭐 이런. 그렇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부르면 딱 깔끔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옆에 있는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살짝살짝 뭔가 쌓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원진 의원이 중간에 자극이 센 향신료를 쳐요. 고수 같은 분이죠. 네. 장관이면 어떻고 수석이면 어때.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의 용어들은 우리하고 용어가 많이 달라서 언어가 많이 달라서 자세히 봐야 돼요.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럼요.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예요. 그런가. 자유 유튜버들은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땡땡을. 네. 오래된 한국어죠. 이 말을 듣고 소병원 의원은 이 사람들 앞에서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발언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두 의원, 권은희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옆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소병원 의원은 물론 한국당 의원들한테도 화가 났지만 그리고 권은희 의원한테도 화가 났지만 여기는 또 조원진 의원이 한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을 해요. 그렇죠. 동료 의원한테 이 사람이라니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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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이렇게 했으면 한국당 의원들이 조원진 의원 편 안 들어줬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됐을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싸움을 받아주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이 거의 다 끓었어요. 그러자 탄핵이라는 말에 조원진 의원의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리 온 탑.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네. 갑자기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은 조원진 의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뒤에서 이재정 의원이 엄청 침착하게 의원님 야가 뭡니까? 너가 뭡니까? 아 이재정 의원은 그 순간에 자신의 압승을 확인했군요. 그렇죠. 아싸 저거 했다. 모든 게 되게 위험한 초대네요. 네. 그 단어를 말하느냐 게임. 근데 사실 이건 둘 다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조원진 의원의 지지자들과 이재정 의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각각 다른 쪽을 승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만족하는 되게 많은 경우들이 되게 윈윈이 그 외에 백분 토론 같은 거 보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이쪽이 이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양쪽이 이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감대 전략이 항상 한결 같습니다. 이걸 BJ들 사이에서는 보통 유튜브 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돈 벌리는 포인트를 잘 안다. 네. 그래서 조원진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자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는 수구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수구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지 않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싸우자 이거 그냥 옆자리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충 적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발언에 대해서 대구 달서울 윤재호 구현 아까 말씀드린 그. 그 꿈이 깨어져서 네. 경찰. 기분도 안 좋은데. 안 그래도 경찰 국감을 못 받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짧게나마 받아버렸어. 대구 달서울 윤재호 의원은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했고요. 달서 병 조원진 의원은 대구 시민을 수구 꼴통으로 얘기했다면서 좌파 수구 꼴통들이 말이야. 어디 나라를 다 망쳐놓은 것들이 대구에 와서 이딴 소리를 하느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체리가 좀 빨리 올라갔어요. 빨리 나오는 케이크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수구 꼴통이라고 한 적 없다. 홍익표 의원도 원하는 걸 챙겨갔죠. 네. 수구 꼴통이라고 한 적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속기록까지 확인을 했어요. 수구 보수라고 했지 수구 꼴통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구 보수라는 말도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국감장에서 대구는 수구 보수의 이미지가 있다는 말도 저는 올바른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필요 없는 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구 꼴통이라는 말도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위원장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유튜브 많이 보시는 의르신들은 좋죠. 네. 이게 수구 꼴통이란 말하고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안 달려요. 제목에 그냥 대구를 수구 꼴통이라고 한 민주당 의원 박살내기.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려요. 그냥. 그렇겠네요. 수구 꼴통이라고 대구 폄하한 민주당 박살낸 조원진. 이라고 이제 썸네일에 뒤에 큰 글씨로 써있는. 그렇죠. 그런 클립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겠네요. 네. 네. 봤던 것 같은데. 조원진 팬북 시간이에요. 오늘의 이슈는. 네. 아 오늘의 저 장면은요. 두 번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약간 실소로 실소 정도로 살짝 다운해보죠. 오직 우리 공화당 유튜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6일 경찰청 국정감사날이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부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공중촬영화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몇백만이 왔다는 자랑으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찰청장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 많이 왔다는 자랑. 기다려보세요. 참고로 이때 같은 줄에 앉아있는 홍문표 이진복 의원은 세상 허무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더니 서울시는 임시화장실을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화장실입니다. 7회, 8회가 지나간 다음부터 서초동 집회에는 경찰이 화장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정말 치졸하게 화장실도 안 내줬다. 쭉 얘기하다가 경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민감용 청장은 매우 당황해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국감을 준비하기 전에 의원실이 치사하게 굴 때가 있어요. 국감을 준비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질문이 많이 나오면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적게 나오면 더 짜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질문을 그때까지 얘기 안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의원실들이. 그렇죠. 조원진 의원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용 청장은 시위 때 화장실을 맡았던 간부를 찾으려고 뒤를 돌아봤어요. 맨 처음에 말을 더듬더듬하다가 담당자가 있긴 한가 하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조원진 의원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시가 치졸하다라는 논제를 전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7시가 되자 광화문의 가로등을 껐다는 것이 그 보충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대목에서 경찰청 간부 중 몇몇이 갑자기 표정에 빡 하고 굳었어요. 왜요? 웃음을 참을 때. 그래요? 네. 이건 사실 정치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런데 저녁 7시에 가로등이 꺼진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 게 저녁 7시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나요? 실상이 어땠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건 아직 안 꺼지지 않나요? 아직 안 켜지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도를 못 지키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광화문 집회를 동원 집회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동원 집회로 활용한 다음에 어디 나가서 자랑은 크게 안 해요. 그건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다 떠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로등이 꺼졌다는 얘기가 이쪽에서 이 구역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않나? 한 번에? 글쎄요.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원진 의원은 시간 날 때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한 공치사를 스스로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부를 깊숙이 안다면 조원진 의원이 세터민들은 왜 폭력 시위에 동원됐나를 질문했으면 좋겠네요. 조원진 의원한테. 그거 좀 걱정스러운 장면이었거든요. 폭력이 나와서 걱정도 있지만 왜 저 사람들이 저기에 동원되었는가 가장 걱정스러웠거든요. 조원진 의원만큼 이현주 의원도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대했던 모습 보죠. 서울시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현주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아드님 어딨냐고 물어봤습니다. 박두신 씨. 알리바바 어딨냐보다는 뭐.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안 되죠. 자연인의 위치를. 박 시장은 다 끝난 얘기를 하냐 이러다가 이렇게 공방이 오가다가 이현주 의원은 갑자기 제로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과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 놓고 공방을 벌이긴 했어요. 주로 이거 실패 아니냐. 아니다. 카카오페이 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다. 시계 공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좀 더 본질적인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논리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에 의하면 제로페이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끼어들어서 공공의 권력을 여게 일감을 몰아준 거다. 다음 논리.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가. 직접 뛰어들며.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시장이 죽어버린 것이다. 당당하게 NBA를 대신해서 중국 가서 그런 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가르쳐주면 민간학원이 경쟁에서 다 망한다.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가르쳐주잖아요. 네. 그리고 민간에서 나와서 가르쳐줘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간학원이 소화하는 그 수요를 다 복지관에서 가져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이 비유가 말이 되려면요. 제로페이로 인해 다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성적이 부진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실패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하는 말은 대실패다. 왜냐하면 대성공임으로. 아니요. 심지어 이현주 의원도 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제로페이 사업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논리와 두 번째 논리 세 번째 논리가 다 안 맞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게 사회주의다라고도 말하더군요. 뭐 성과가 미진한 게 사회주의예요. 뭐 꽃꽂이가 사회주의예요. 모르겠어요. 국감 출석 공무원의 힘든 점은 이렇게 문장 단위로 서로를 배신하는 주장에도 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문장 단위로 답을 해야 하죠. 1번 문장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2번 문장 실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3번 문장 실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답을 해줘죠. 마지막은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뚝뚝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편한데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결제업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는 시스템이 해당하는 걸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 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잡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수주를 주고 홍보나 다른 정무적인 것들을 서울시가 하고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때문에 페이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는 망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저희들도 일단 소득공제가 좀 세니까 제로페이를 액세스몰에 도입해보려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작은 가게들이 작은 온라인 몰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희 플랫폼 가지고는. 다른 카드업체를 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 그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작년 5. 멀어져가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협회하고 자유총연맹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자유유튜버 연합 같은 건 줄 아세요? 자생단체 아닙니다. 시작은 자생했을지 모르나 국가의 관리 속에 있고요. 국가가 움직임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자유유튜버 연합 이런 것도 만들어져서 만약에 사단보빈이 되잖아요? 그럼 국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원래 추진하던 사업도 있고 한꺼번에 못 끊습니다. 네. 꽤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경영이 방만했다는 것을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인정한 수준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땅도 좀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안이 피감기간에는 아무리 세상이 경천동지해도 그렇지 평생 못 들을 것 같은 단어의 조합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보죠. 자유총연맹이 좌편왕되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래 살고 보니 좌유총연맹 좌총 이 얘기를 80년대 90년대에 가서 운동권 사람들한테 하면 전미총기협회가 총기를 수고하고 있는 그렇죠. 총기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 I can breathe 집회하고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좌파 전의대로 전락했다면서 박종환 총재의 임명 이후 판문점 선언 지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환영 등의 성명을 내는 관변단체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자유총연맹은 늘 관변단체였습니다. 그렇죠. 네. 개성공단 폐쇄 때도 환영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유총연맹은 엄청 유명하죠. 우익의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것으로 그쪽 정권 혹은 그쪽 정치권에 손을 많이 들어줬던 걸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홍문표 의원의 지적은 니네는 우리 편이었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죠. 또한 홍문표 의원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추진 방향을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바꿨다면서 원래 그거였다고 말을 했어. 박정희도. 아무튼 새마을 정신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정수라는 건 결국은 국민총동원의 생활화였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다라는 게 홍문정 의원은 못내 아쉽고 마음이 짠한 거죠. 이게 이번 행정부가 그 전에 관변단체로 쓰였던 우익단체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줍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셨다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 아예 없애거나 홀대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없애는 것에 준한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잔인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왜 숨통을 안 끊어놨느냐. 행정부의 입장에서요. 어르신들 정치조직이 아예 없어지는 건 너무 부담스럽죠.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장면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 얘기인 것 같죠? 이슈에 넣을까 장면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여기로 온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나쁘지 않은 질이었어요. 이진보 의원실은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의 출장 내역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러자 감동이 묻어나는 숫자들이 보였네요. 경찰청 본청만 좀 보겠습니다. 약 1200여 명이 근무합니다. 출장 횟수는 꽤 많네요. 2016년에 5162건. 2017년에 5234건. 2018년에 6820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찰이란 수사를 하면 출장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출장은 그래서 보통 2에서 10명 정도가 같이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연간 1만 명 정도가 출장을 나가죠? 네. 여비 집행액은 한 해 17, 8억 정도 쓰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관내 출장은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4시간 이하일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이 되는 4시간을 기억해두죠. 경찰청 본청 안에서 안으로 출장을 간 횟수가 25건입니다. 그걸 출장이라고 해요? 경찰청이 에버랜드입니까? 그렇게 넓어요? 그거 괜찮은 해석이네요. 그건 무슨 잠실역에서 매직 아일랜드 갔는데 출장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중에는 5시간짜리 출장도 있었습니다. 결제받으러 가는데 2명이 4시간 30분 출장을 끊은 것도 있었네요. 우리 사무실에서 총장이라는 말이 이게 저 빅뱅 때문에 총장님실 갔다 오는데 낮은 포복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 총장님이 박찬호 선수인 거죠. 아 결제를 맡으러 온 이 경사들을 보니 94년 LA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하셨다. 이진봉 의원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출장인가? 라고 해석해보았습니다. 그 외에 시무식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3명이 4시간 출장을 나가더니 이케아 같나요? 이틀 후엔 같은 사람들 2명이 9시간을 출장 나갔습니다. 조립도 했나요? 이거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시무식 물품 어디서 팔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요? 사우나에서 팔았죠. 시무식엔 식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구운 계란하고. 이진봉 의원은 시무식을 공연으로 했냐 이벤트 공연으로 했냐 했지만 저는 아마도 시무식 물품을 구하기 위한 대모험을 떠났던 게 아닌가. 그렇죠. 시무식 레이드 칼 파티 모집합니다. 코스트 꼈았구만. 영화화 혹은 게임화 판권은 경찰청에 있겠습니다. 매주 4시간씩 사무실 물품을 구입하러 출장 가는 사람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사우나에서 사무실 물품을 되게 잘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4시간 사우나 가기잖아. 오피스 디포 아래층이 사우나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이에 뚫려있고 주재관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5시간 출장. 그래서 내가 경찰들이 많이 가는 오피스 디포에 갔어. 근데 나 빼고 다 찜질방 옷 입고 이게 무슨 상황일까.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밑에 찜질방으로 바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다 식혜 들고 있고 그럴 때 오피스 디포로 연결되는 문 안쪽에 그거 써 있잖아요. 알몸으로 출입금지. 그럼 여기에 누군가 알몸으로 출입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경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주재관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5시간 출장 봉사활동도 출장 교육받으러 가는 것도 출장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진보 의원은 힘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출장을 갔다고 분석했네요. 좋네요. 한국당 양반이고 이진보 의원은 또 오래된 친박입니다. 어맹부 경선 당시에도 박근혜 쪽에 있었어요. 즉 이쪽의 정치인들이 해소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쪽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공무원들 월급을 못 올리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힘있는 부서 위주로 이렇게 출장 여비를 많이 찍었다는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월급은 조금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원, 이만원은 왜 탐해야 하느냐? 노동 강도와 사회적 지위에 비해 그렇죠. 짬이나 돼가지고 왜 이런 치졸한 그 소매치기 하고 있어야 되느냐 경찰들이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의 보수 야당이 이걸 막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다고 봅니다. 행안위의 엘리트 플레이어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비례의 권미혁 의원입니다. 네. 금년에도 이슈의 폭이 넓었고 고른 이슈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행안위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의원들이 대부분 디테일을 잘 챙겨요. 세심해요. 그런데 권미혁 의원은 그쪽에서 특히 강력하지요. 그 이슈에 꼽으려다가 아쉽게 탈락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소방관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검진에 그게 빠져있다는 문제. 네. 그리고 난청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소방청에서 거부했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그렇군요. 사례 등 숨어있는 문제점을 잘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미혁 의원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 전남광양곡성구레 정인하 의원입니다. 유독 여당과 야당이 다툼이 많았던 상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묵묵한 질의를 묵묵히 준비한 질의를 했습니다. 대한신당 의원들 주로 이렇게 일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과미라 DI정보조회 시간선택제 등 필요한 문제제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각의 전환도 자유롭고 데이터를 읽는 것도 잘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딱히 놓치는 게 없어 보여요. 대안을 내놓을 때도 반론을 어느 정도 고려한 상태에서 어떤 반론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까지 포용해서 상대 설득하려는 태도와 그 정도까지 내다보는 해안? 해안이라고 해야 할까? 계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더군요.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들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정인하 의원 평생 공무원 유닛이죠. 끝으로 한 사람이 더 있군요. 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 강창일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화를 내도 나긋한 강창일 의원의 말투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주도 말투가 꼭 나긋나긋하진 않아요. 그런데 강창일 의원은 그런가 봐요. 강창일 의원은 말투는 특이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의원과의 싸움은 굉장히 독특한 오디오 자료입니다. 방언조사 연구? 그건 아닌데 화를 내는 건데 부드럽네. 가끔 말힐수도 하지만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봉급이 낮다고 질의하면서 순직과 공상률을 비교하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행정실수이지 청년들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지적은 나긋나긋 정확합니다. 전 강창일 의원 마치 들고 있으면 사실 티피컬한 아재 생각밖에 안 들긴 하는데 저도요. 짬에 비하면 일을 열심히 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짬이란 짬이 더 될수록 일을 안 하는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사선 의원입니다. 네. 일 열심히 했나 보군요. 의원들 싸울 때마다 국감 때마다 강창일 의원이 항상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을 하는 담당입니다. 이렇게 행안이의 엘리트 플레이어들까지 보셨습니다. 20대 마지막 행안이 국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좀 쉬러 가고요. 다음 주에 쉰다고? 네. 주 4일 또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고요. 녹음은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녹음은 오히려 쉽죠. 다음 주에는 주 4일 지금 가만히 있자. 9시간 남아있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19국정감사 기록실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10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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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정감사